국세청 보상법에 따르면 탈세 제보자는 최대 40억 원 한도 내에서 탈루세액의 5에서 20%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과장의 내부 제보를 계기로 추진된 과징금과 탈루세액이 총 493억 원, 최대 한도로 받을 경우 약 4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은 김과장의 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보복성 고소를 당한 김과장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세 관련 제보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법규 때문에 김과장은 공익신고자로서 법의 보호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과연 그 누가 국세청을 믿고 탈세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롯데칠성 음료 김과장과는 다르게 현대자동차 김광호 부장은 한국국토부 대신 미국도로교통안전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한국국토부가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규정에서 미국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감사실에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사실을 제보했던 김광호 부장. 2016년 내부 제보를 결심합니다. 2년을 지내면서 회사에서 뭔가 감사결과나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있을 거로 기대했는데 이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해지니까 그거를 보면서 좋다. 그러면 회사에서 안 움직이면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그 무렵 미국에서는 부적절한 리콜에 분노한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 타카타사가 제조한 불량 에어백이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Well that time the Taccata airbag scandal was very, very much in the news. Around the world a couple of dozen people have been killed in connection with Taccata airbags that did not function as they were supposed to 이때 내부 제보자가 등장했습니다. 타카타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마크 릴리엣이었습니다. 설계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마크 씨가 경영진에게 위험성과 경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And my contact with directly with the directors of Takata indicated to me that he would pass my concern on, but that I shouldn't expect any action on it, that they had already decided, regardless of the technical problems, they were going to go ahead because of the financial advantage. I tried for several months to dissuade people to persuade people that this wasn't the thing to do to drag our feet on rolling out the new formulation, but when that failed, I found ethically I just had no other option but to leave the company. Good evening. We start tonight with the biggest product recall, American history. 2014년, 마크 씨의 내부 제보로 차량 천만 대에 대한 리콜 명령이 떨어졌고, Takata 사는 파산했습니다. 당시 마크 씨 등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우리 돈 약 12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등을 계기로 미 의회는 공익신고자에게 금액의 제한 없이 추징금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What I can show in my research is, in most of those cases, the first thing that you have to understand is, the average whistleblower receives approximately 10% less income throughout their whole career. So it's not like for just one or two years, but throughout their whole career, compared to someone who decided not to blow the whistle, but was in a similar position, worked at a similar company. So the costs are really, really huge. And once you understand that, it changes the way how you think about these cash for information problems. Because you understand that it is not a bonus, a reward, some extra money. No, it is like an insurance payment where you actually compensate the whistleblower for the costs that he or she incurs. 새로운 공익신고자 보상법이 생긴 것을 확인한 김광호 부장은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족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게 사실 그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라는 이런 제도가 없으면 가족들한테 저는 제 자신이 결심하면 되는데 제가 혼자 같으면 결심하면 되는데 가족들 같이 하는 공동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익신고에 대한 직구자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가족 설득을 제가 못합니다. 2016년 8월 김광호 부장은 직접 미국으로 가서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기아차가 리콜을 은폐한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두렵지는 않죠? 되게 두려웠죠. 제가 미국에 갈 때 MBC 그때 C3 매거진 기자분하고 사전에 미팅하면서 내가 태평양 날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태평양 다시 건너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미리 자료를 줄 테니 내가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당신이 이 문제를 좀 내가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지구상에 사라지더라도 당신이 좀 이 문제를 딘일을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간 거예요. 그 정도 마음이셨죠? 그 정도 각오 없이는 이 일을 못합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바로 체포될 수 있다고 전해 들었다. 그러니 내가 저를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넘겨줄 테니 그 뒷일은 최 기자가 다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제보가 안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랬었죠. 이렇게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이 분이 되게 담배한 분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모습. 현대 기아 자동차는 결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580은 엔진 소음의 원인을 취재하다. 김부장이 제보한 세타2 엔진 결함 문제가 MBC를 통해 한국에서도 보도됐습니다. 지금이야 포상금까지 받으셨으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지.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도 없었고요. 이 분이 하는 얘기를 못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테고 도와주는 전문가도 없었고 현대차는 이 분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시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자동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광호 부장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왜 게시판이라든가 커뮤니티 같은 데서 김광호 부장이 돈 욕심이 나서 이런 제보를 했다든가 중국으로 무슨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잘 무산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폭로를 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죠. 한국 기업의 문제를 미국에 제보했던 이유로 김 부장을 이완용에 비유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발언의 주인은 현대기아 자동차의 결함을 적극 폭로해왔던 박병일 씨. 이거였어. 뭐 깊은 뭐 아니고 핵심적인 일이었어요.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한국권 한국에서 해결해야지 우리가 미국에 제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금을 받거나 이런 거는 내가 조선시대에 따르면 이완용 비슷한 거 아니냐 나라를 꼭 팔아먹으냐 팔아먹은 거냐 우리나라의 기업 1등하는 나라의 정부를 제거해가지고 한국에서 해결해야지 미국까지 제보해가지고 그 상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편하게 살게 되냐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습니다. 결함 제품은 전량 리콜해야 한다는 원칙이 한국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 위험에 빠트려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 밟은 거 아니야 당신들이 문제야 이렇게 막 오히려 소비자를 탓하고 소비자를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부에서 이미 자기들도 제작 결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게 내부 문서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국면 전환인 거죠. 그 정황으로만 의혹으로만 있었던 거를 내부 문건을 통해서 내부 고발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된 거니까 이 상황에서 국면이 확 달라진 건 사실인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했지만 김광호 부장은 해고당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의 고소로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압수수색으로 했는데 그때 그게 계셨었나요? 네, 저희 다 있었어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엄청 당황했죠. 그때 눈물 났어요. 경찰이 정말 나쁜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정말 공정하게 잘못된 거를 반론하고 신고를 했는데 그 과정이라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왜 정당한 사람을 잡으러 왔냐면서 제가 막 그 경찰들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심각하죠. 그때 상황은. 결론하기 전까지는 형사고소 당해보십시오. 검찰 조사받고 회사를 잘렸지. 생활비는 없는 데다가 맨날 불려다니면서 기소되면 재판 가는 거니까 진짜 그 상황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뒤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김광호 부장은 그로부터 5년 가까이 직장 대신 집과 도서관을 오가며 괴로운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2017년 1월 7일부터 해고되고 나서 바로 이기로 왔습니다. 날짜도 기억하세요? 네, 카드에 날짜가 찍혀있어서 2017년 1월 7일날 첫 조건 해가지고 4년, 4년하고 5년 때라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김광호 부장의 기여도를 인정해 2,400만 달러, 우리 돈 28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본 And it's also notable because the award is at the very top of the range that NHTSA was able to award Mr. Kim. The very top to pay him 30% of that $81 million 내부재부로 사정되었습니다. 내부 제보로 세상을 바꾼 김광호 부장, 공익신고자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서 좀 더 개정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지 않느냐. 저 자동차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은 더 이상 수행하기는 힘들 것 같고. 공익 제보자로서 저한테 정말 성공적인 모금 사례로 마무리를 지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미래의 공익 제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김광호 부장이 미국이 아닌 우리 국토부에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을 제보했다면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었을까. 2016년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결함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최대 한도로 벌금을 부과해도 현대차, 기아차가 각각 1억 원, 총 2억 원의 벌금을 내는 데 그칩니다. 한국공익신고자 관련 법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벌금의 4에서 2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김 부장이 한국국토부에 제보를 했다면 보상금을 최대 한도로 받더라도 벌금 2억 원의 20%인 4천만 원밖에 받을 수 없던 겁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상한선 없이 벌금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 부장이 미국에서 받은 285억 원의 보상금, 그리고 한국에서 받을 수 있었던 4천만 원의 보상금. 물론 공익신고자들이 보상금만 바라고 제보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상금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갉아먹는 범죄가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벌어지는 현실에서 내부 제보자마저 없다면 이들 범죄를 적발해서 처벌하는 게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공익신고자의 존재가 중요한데도 우리 사회는 합당한 보상 없이 의인, 즉 의로운 사람이라는 명예로만 대우에 들은 게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도 공익신고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탄생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상에 관한 법과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에 관한 법과 규정하기도 했고 공익신고자 보상에 관한 법과 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이 시각 τα 소금에 관한 법과 규정하기도 했습니다.